오늘은! 아 뭘 이렇게 어색하게 해, 자연스럽게 해. 오늘은 중화요리 만드는 날! 탕수육이랑 짬뽕 만들 거예요. 탕수육이랑 짬뽕 만드는 날! 아 참, 우리가 피워 빨리.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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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야 돼, 빨리 해야 돼. 빨리 해야 돼? 얼마나 빨리 해? 내가 오늘 형한테 중화요리의 진술을 보여주겠어. 어? 안 보이잖아. 그러니까 빨리 피워. 알았어. 기름을 빼서... 탕수육 한 번 해먹겠다고 우리 기름 이거 한 달치 다 쓰겠다니까. 기름 온도 몇 분이죠, 불? 183.5도? 내 키네? 아니 뭔 소리야. 거기서 한참 빼야 돼. 여기는 그러면 230.4도로 할게. 아니 아니 거기는 150도. 중화요리는 형, 스피드가 생명이야. 빨리 해야 되니까. 중화요리의 핵심, 양파. 여기 183.5도 넣어달라고 했나? 응. 아우, 불 잘 피워. 넣어서 맛 버무려. 거기다가 형, 지금 조금 덜 뜨고 이렇게 식용유를 한 숟가락만. 안 뜨거워. 안 뜨거워. 안 뜨거워. 안 뜨거워. 지금 아마 140.8도로 할 테니까. 이게 어느 정도로 가능하면 되냐면 여기 위에 반죽된 정어리 하나를 살짝 떨궈봐서 확 위로 올라오면 돼. 이렇게 해서 위로 올라오잖아, 만약에. 그러면서 적정한 온도라는 거야. 오, 뭐가 올라와야 되는 거지? 안 올라오는데? 이제 슬슬. 아직 그러면 적정 온도가 아니라. 적정 온도가 아니라는 거야? 좀 더 올라와야 돼. 이거 봐봐, 형. 지금 올라왔지? 어, 올라왔어, 올라왔어. 그러면 이제 된 거야, 이제. 된 거야? 맛있어. 이거 넣어서 한 3분 이거 지금 빼니까 엄청 빼니까 3분 정도? 3분 정도? 어. 3분 정도. 뺐다가. 빨리 빨리 집어넣어야 돼 형, 빨리 빨리. 생강 다 넣었어? 응 오케이 다 넣었으면 젓가락으로 붙은 거 툭툭 치면서 와 씨 그래프터 기분이 많이 나는데 툭툭툭 disturbance 툭툭 치라고 툭툭 툭툭 아 진짜 이렇게 털어내는데 이거 euj 치면서 어우 나하는데 똑같구나 이 고기는 어느정도 이게 아니 야채 와 이게 1분 동안 빼는 다음에 식혔다가 한 번 더 지켜줘야 돼 물이 쎄니까 아우 진짜 중얼 요리 같애 이거 뭐 탔어 이게 살짝 이렇게 탄맛을 먹는거지 끝맛을 잇을거야 향맛 향맛 적당히 버무려주는거지 오케이 이제 다시 오래 볶아줄수록 맛있어요 타지않게 오래 여기 조금 약해지는 느낌인데 찍먹 부먹 당연히 찍먹 하나 둘 셋 찍먹 지금 맨새우가 야채가 어느정도 숨이 많이 죽었다 씹을때 아이 뜨거워 씹을때 앗뜨거워 어느정도 볶아줄까 씹을때 준비된 육숨으로 딱 먹는거지 얼마큼만? 반만 물어봤어 왜냐 여기서 야채에서 이 물이랑 어우러져서 좀 더 맛있는 맛이 나올 때까지 과즈락 과즈락 나는 형님 좋아하는 홍합 그치? 물 끓어라 물 끓어라 물 끓어라 물 끓어라 요리 형 뭐했어? 나 요리에 소질있는거 같아 왜 나를 버리고 간거야? 왜 나를 버렸어? 왜 나를 버렸어? 왜 나를 버렸어? 당수육 소스 당수육 소스 소스 만들 재료 좀 준비해 놓고 오케이 당수육 소스 만들어보기 당근이랑 오이 당근이랑 오이 넣고 설탕이 많이 들어가야돼 간장 넣고 하나 둘 셋 정도만 하자 오케이 불로 이동해주세요 이제 불 약해졌으니까 여기 괜찮을거야 요리에 소질있는거 같은데 진짜 내가 했지만 너무 잘했다 요리에 소질있는거 같아 끓이기 시작하면 파인애플을 눕더라 그랬지? 파인애플을 눕고 어 걸쭉해졌네 음 음 음 나 요리 진짜 소질있는거 같은데 아 걸쭉해졌다 이제 도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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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우 된거 같은데 이제 아 도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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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명수야 빨리와 야 다됐어? 빨리 다됐어 다됐어 다됐어? 도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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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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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품 고기 기름 고기 중화요리 스페셜 이따다키마스 여기 이렇게 푹 꺼졌네 이거 너무 에이 참 하다 뭐 맡길 수가 없어요 하하하하 짬뽕예술이다 진짜 맛있어? 아우 야 응? 진짜 맛있어 아 맛있어? 개 맛있어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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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얼큰해 소리가 다 들려가려나 먹었네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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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름을 너무 먹었어 이건 나의 예술작품에 뭔가 하하 똥칠이라는 기분인데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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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다 맛있지? 응 와 진짜 맛있다 진짜 뻥 까구 진짜 뻥 까구 뻥 까구가 뭐야 처음 있으면 40살이에요 응? 응 응 맛은 예쁘게 뻥 안 치고 이렇게 뻥 안 까구가 뭐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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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뻥 안 까구라고 했어 응 진짜 뻥 안 까구 진짜 맛있어 하하하하 하하하하 진짜 맛있다 하하 진짜 맛있다 야, 너 이거 샴푹 진짜 잘했다 하하하하 으하 새콤달콤해 하하 응 진짜 너가 늘어났어 о 하아 어 과연 오늘 고구마는 그래도 맛있겠네 맛은 있을거야 근데 너무 달아 맛있지 않아 그래도 맛은 있어 아우 진짜 맛있다 아 고추수사までした 잘 먹었습니다